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주식 길잡이 5강 시간입니다. 어때요? 1강부터 4강까지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나요? 1강부터 4강까지 들어보시면 주식을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구나. 완전 기초 단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약간 반성의 시간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차트, 캔들, 재무제표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 종목 발굴하는 법, 재무제표 보는 법, PER 보는 법 차트를 어떻게 보나요? 보조지표는 뭔가요? 거래라는 건 뭐고 저항선 지지 이런 게 뭔가요?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무엇보다 기초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초는 사실 오래된 사람들도 다시 기초를 돌아봐야 되고요. 저조차도 한 번씩 이렇게 저 혼자서 마인드 교육을 제가 스스로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기초가 탄탄해야지 우리가 건물도 이렇게 쫙 올바르게 좀 서는 것처럼 기초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께서 뭐 강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 비중 강의는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시더라도 없어요.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비중에 대해서 소중하다라고 또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비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도움 되신다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은 저한테 아주 큰 의미 되니까요. 그거 꼭 지금 바로 해주세요. 좋아요, 따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나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주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비중에 대해서 알게 될까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확신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은 그냥 확신이에요. 그 이상 그야도 아닙니다. 그냥 비중은 뭐다?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많으면 비중이 많아져도 되고요. 확신이 없으면 비중이 줄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금보따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봅시다. 금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금보따리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야, 이거 누구한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한쪽은 나의 가족. 한쪽은 어때요? 생판 모르는 남이 앉아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당연히 가족한테 맡기는 게 좀 더 안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점점 모르면 모를수록 맡기는 양도 줄어들었을 것 같고 또는 만약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빨리 뭔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요. 확신과 신뢰, 뭐 이런 거랑 자신감과 뭐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단 한 번도 비중에 대해서 생각해보질 않아요. 그냥 대충 100만 원 사볼까? 200만 원 사볼까? 그리고 이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할 때는 수익금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야, 이거 천만 원 투자했을 때 10% 수익 보면 얼마야? 한 100만 원 벌겠네. 야, 그러면 2천만 원 넣으면 10% 2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수익을 봤을 때 얼마를 벌겠지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잡아넣기 시작을 합니다. 잘 모르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사볼까 하는 마음에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50만 원의 기준은 내가 용돈이라든지 또는 나의 월급이라든지 나의 여유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사실 근데 비중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요. 종목 선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비중을 정리할까 생각하는 건데 이걸 제가 비유로 설명을 좀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논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뭘 심을까? 콩을 심을까? 옥수수 심을까? 밀가루를 심, 밀을 심을까? 뭐 참 깻잎을 심을까? 고구마 심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고민을 해가지고 뭘 심겠다라는 계획보다 어디에 얼만큼 뭘 심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땅을 어떻게 배분을 시켜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아, 여기다가는 토마토를 넣어야 되겠구나. 심어야 되겠다. 여기는 감자를 심어야 되겠고 여기는 또 반쪽에서 고추랑 깻잎을 심어야 되겠구나. 여기는 고구마를 심어보도록 하고 여기는 배추를 농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땅을 나누는 작업부터 한 다음에 어디에 뭘 심겠다 하는 거지 그냥 씨앗을 대충 왕창 사와가지고 어? 사고 보니까 대충 심어야 되겠다. 아무 때나 쫙 뿌려가지고 마음대로 자라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을 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총 자산을 어떤 식으로 칸을 쪼개서 어떤 종목이 여기에 들어오게 만들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좀 정립이 되나요?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내용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살까가 아니라 내 자산에 만들어 놓은 이 칸에 어떤 종목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선정보다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먼저 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들어가야지만 어떤 종목이든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칸을 나눌 때는 내가 믿을 만한 종목은 뭐 한 50% 믿을 만하니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을 만하니까 50% 투자할 만한 아주 큰 비중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정하면 되고요. 찾으면 되는 거죠. 50% 투자할 만한 기업을요. 확신이 가는 기업을요. 그리고 여기에 적당히 알지만 약간 모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약간의 테마성 있는 종목을 내가 한 30%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 정도만 사볼까? 아니야 난 부담이 될 것 같아. 모험은 하기 싫으니까 부담이니까 20%만 해볼까. 자 그리고 어때요? 나머지 30%는 내가 이거는 진짜로 단타성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아주 소액이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가볍게 매매해봐야 되겠어. 15%씩 두 개 외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칸을 먼저 짜놓자. 그래서 자신 있는 기업을 발견하면은 50%로 가라. 그리고 내가 자신이 조금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테마성 있는 종목을 만났다. 그러면 너는 20%로 가라. 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15%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어 나 지금 좀 믿을 만한 기업인데 비중을 조금 늘려보고 싶은 기업이기도 하고 테마성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 20%씩 두 개를 해야 되겠다. 나머지 10% 남는 요거를 5%씩 쪼개가지고 그냥 단타성으로 테마성으로 약간 급등주 변동 심한 종목 약간 위험하니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면은 5%씩 두 개를 하면은 100%가 내 자산이 다 배분이 완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칸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마 지금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박수. 나이스. 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무 때나 지금 씨앗을 아무 씨앗이나 뿌려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기가 힘든 거죠. 왜? 불안해 죽겠거든요. 계획이 없이 씨를 뿌려놨으니까 야 이게 지금 농사가 되는 거야. 열매가 나오는 거야. 아씨 열매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조그만 땅에다가 심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신 만신에 딱 뿌려놔가지고 어떻게 속아낼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막 큰일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이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중이 많으면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라는 것은 어찌됐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요? 지금 이만큼 빠졌는데 바닥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바닥 잡고 이제 안 움직일 것 같아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요?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가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좋은 기업이니까 주가가 안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주가의 위치보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심리적인 영향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고점에 샀다라고 하더라도요. 비중이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심적인 요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천만 원을 산 사람과 심만 원에 산 사람의 느낌은 완전히 딴 판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요 위에서 이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이야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일 고점에 샀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매수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제일 고점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30%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점에 매수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내가 천만 원을 샀을 거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10만 원을 샀다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럴 때 천만 원 투자한 사람들은 300만 원 손실 중이라고 찍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잠기게 될 거고요. 10만 원 투자한 사람들은 3만 원 손실 중이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요 금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죠. 300만 원 같으면은 뭐 약간 중견기업의 연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3,600 잡고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정도 이렇게 나온다 봤을 때 어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을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날려먹고 있는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10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어때요? 약간 치킨 한 마리에다가 약간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정도가 이렇게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실감이 누가 더 클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래가지고 번 돈을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력이 조금 이렇게 버텨지게 될까? 아니면 치킨과 맥주 한 잔 안 먹었다 생각하고 에이 그냥 내가 잘못된 실수 내에서 치킨값과 맥주값 날렸다. 라고 하는 사람이 버틸만 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과연 이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요. 내가 한 20억이 있어요. 아니 200억이 있어요. 근데 200억이 있는 사람한테 천만 원과 내가 전세 사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 사람의 10만 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약간 번 외로 치고요. 같은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같은 투자 금액에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만 원 투자한 경우 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 투자한 경우 1% 들어간 경우죠.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춤을 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비중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300만 원하고 3만 원이 같을 수는 없지. 아마 다른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돈을 잃을 뻔한 두려움 때문에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전략이 많이 달라집니다. 3만 원을 잃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밑져야 본전이다. 에이 됐다. 막 그냥 뭐 없다 생각하고 묻어나보지.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어라 어쭈그리 다시 올라가네. 허허 참나. 다시 올라가네.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는 약간의 배짱이 생기는 거죠. 약간의 배짱이 생기는데 돈을 잃을 뻔했던 마이너스 300만 원까지 갔다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 50만 원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야 뭔가 하늘이 도와준 느낌이고 얼른 이거라도 지금 빨리 챙겨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역시나 이런 분들은 마인드가 달라지게 되겠죠.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볼 수 있는 것도 못 지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300만 원 손실나 썼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은 뭔가 다시 욕심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바닥에서 마이너스 300이었는데 250만 원을 줄였어? 야 저게 수익이었으면 250만 원을 번 거잖아. 여기서 더 가면 나 지금 수익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이요. 주식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 관리를 잘하세요. 평정심 유지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주식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매매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 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두려움이 들어가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돈이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매매를 해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건 저도 그랬고 모든 투자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한 번씩 겪어나가는 일인 건데 감정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결론은 파멸입니다. 결국 계좌가 박살이 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떤 종목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매일 반복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버리게 되면 놀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 주가인 거지 내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요. 결국 심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발상이라고 하는 게 지식을 뒤집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반대로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무서워한다면 저는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회를 찾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기회를 느끼고 올라갈 거라는 희열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공포를 느끼려고 하는 거죠. 약간 청개구리와 같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식 수준이 지식 수준이 이게 반대가 아닌 거예요. 지식을 반대로 뒤집어야 돼. 이런 느낌. 이거 차트를 뒤집어 봐야지. 거꾸로 봐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인드. 심리적으로 반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좋은 패가 들어왔으면 안 좋은 척. 안 좋은 패가 들어왔으면 좋은 척.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 심리전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심리전이라고 했을 때는요. 남의 심리를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리가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한순간의 선택이 내 자산의 미래를 결정해버리죠. 뭔가 잘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뭐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결과라는 것은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잘됐네 라고 하죠. 결과는 지나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영상을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이 될지는 지금 순간에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 비중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중에 일이 발생이 됐다. 비중이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비중 관리를 잘했더니 아 뭔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될 거고요. 뭐 이렇게 비중 강의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도를 지키지도 않고 그냥 엉망으로 하다가 망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고도 제대로 된 시간을 못 보낸 거죠. 그럼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듯이 선택은 우리는 어차피 해야 돼요.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들고 가거나 아니면 팔거나 더 사거나 뭔가 선택을 오늘 당장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일단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안 좋은 것들 다 잘라내서 그래 지금 순간에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나중에 이게 나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마인드와 내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이 선택이 최선이야 라고 신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려면은 객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은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면은 판단이 흐려졌을 때 마구잡이로 실수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실수하기 때문에요.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을 삭제시켜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가 차단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비중을 막 이렇게 고점에 100% 들어가신 분들은요. 자기가 이미 동아줄에다 목을 걸고 그냥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두대에다가 그죠? 작두에다가 있잖아요. 작두에다가 여기다가 목을 이렇게 넣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때요?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힘들지 않을까요? 웬만한 배짱과 웬만한 마인드 가지고 저런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거를 각오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중을 빡! 인생 한 방울 빡! 야 이거 오늘 수익 나면 대박이야!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반드시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중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지만 매매가 원활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관리를 하는 팁이 있어요. 비중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확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확신은 자신감이다. 라고도 다시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사지 말라고요?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절대 한 번에 사지 말고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자신이 없잖아요. 이게 올라갈 거란 자신이 없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야, 이 기업은 좋은 건 맞는데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바닥에서 좀 오랫동안 놀다가 갈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좋은 기업인 것 같으니까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가지고 내가 산 가격 이하로 안 빠진다 보장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약간의 일말의 불안함이라 좀 있으시면 절대로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적은 비중으로 시작을 하세요. 내가 이 종목을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칸부터 짜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내가 계획을 짰으면 먼저 천만 원이라도 한 5분의 1만 먼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50%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일단은 야, 이 정도만 한 번 심어보자. 심어보자. 어떤가? 잘 자라는가? 손이 많이 안 가는가? 어떤가 한 번 심어보자. 그렇게 심었는데 괜찮으면 어때요? 또 이만큼 더 늘려가지고 20% 늘리고 어때요? 또 괜찮으면 또 이만큼 늘려서 30% 늘리고 어때요? 또 괜찮으면 이만큼 늘려서 40% 늘리고 어, 괜찮네. 그럼 또 이만큼 늘려서 50%까지 늘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비중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중을 시장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여러 번 매수해서 비중을 늘린다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위에서 만 원이었다 만 원이었던 주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천만 원치를 산다라고 한다면 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 내려가서 이 종목이 5천 원이 되었다 라고 합시다. 5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5천 원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내가 똑같은 금액 천만 원이죠. 비중이니까 천만 원을 또 산다. 내가 어차피 5천만 원 투자할 거였으니까 천만 원 다시 산다 하면 여기서 얼마치를 살 수 있는가 당연히 2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또 내려가서 2천 5백 원까지 내려갔다. 난 또 천만 원치 사는 거예요. 천만 원치 또 사면 어때요? 천만 원치 사면 4천 주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샀던 천 주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7천 주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3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7천 주라고 하면 약 4천 원대에 나온 매수가가 잡히게 되고 처음 샀던 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 원에 시작해갖고 9천 원대면 대충 추가 매수하고 물려있고 8천 원대면 또 추가 매수하고 물려있다가 4천 원대면 물렸어요. 이러잖아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추가 매수 효과로 인해서 매수가를 많이 낮출 수 있겠다 싶을 때 싸게 많이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 여러 번 매수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중을 내려갈수록 늘려가고 올라갈수록 줄여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내려갔을 때 내려갈수록 늘려나가고 올라갈수록 어떻게 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매수를 분할로 잡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로 파는 거예요. 약간 등산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올라가면서 내 짐들을 먹어치워가면서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가방이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늘리고 올라갈수록 줄여야죠. 줄인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역발상 주식 길잡이를 보시면서 저에게 주식 투자를 배우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늘린다. 이건 기억하세요.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내려갈수록 늘린다. 올라갈수록 줄인다. 그래서 내려갈 때 주가가 하락을 할 때입니다. 올라갈 땐 저는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비싸게 조금 사는 거기 때문에요. 비싸게 많이 사고 싶어요. 저는 싸게 많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비쌀 때는 저는 중앙에서 잘 안 합니다.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에게 주식을 배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저는 내려갈 때 여러 번 매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이 많으면 당연히 비중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내가 천만 원 투자하더라도 500만 원씩 두 종목으로 500만 원씩 두 종목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때요? 나 지금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20개 갖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엔 50만 원씩 20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일 나요. 이러면 왜 그러냐면 비중은 적어졌는데 신경 쓸 거는 한 종목 샀을 때나 20종목 샀을 때나 신경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한 종목 샀을 때는 하나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면 되는데 20개를 사버리게 되면 20개를 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에 비해서 그 고민에 비해서 수익금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씩 사놨는데 사실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늘리는 이유는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이것도 잡아놓고 저것도 잡아놓고 하자라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떤 게 올라갈지 1번부터 20번까지의 종목이 어떤 게 올라갈지를 잘 모른다면 제가 뭐 내가 만족하는 거 아 내가 찾아보니까 요게 그냥 일단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얘는 반드시 올라갈 것 같애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17번을 제가 좋아한다. 어 이거 분석해봤는데 17번이야 하면 여기다가 저는 투자를 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17번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딴 일을 합니다. 저는 음 본업을 하시면 되고 TV를 보시면 되고 책을 보시면 되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영화를 보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놀러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저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딴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비중 때문에요. 돈이 많다며 막 5천조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 다 사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한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좀 좀 탄탄한 종목을 3개에서 5개 종목을 운영하는 것을 저는 선호해요. 그래서 20%에서 한 30% 비중을 한 종목에 들어가서 많으면 5개 적으면 뭐 2개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신경 쓸 것 많은 대신에 한 종목이 만약에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50만원으로 뭐 10% 수익 나면 5만원이거든요. 근데 500만원 비중으로 들어가서 내 차례 기다려가가지고 10% 올라가도요. 어차피 10% 올라가게 되면은 50만원입니다. 10배 수익이에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5만원씩 여러 번 내면 되지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많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5만원 수익 내려다가 반토막 나서 25만원이 손실 중인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20종목 중에서 한 6종목이 수익이 나고 14종목 정도는 물려있다가 나중에 6종목을 교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기다려보니까 여기서 총 20개가 됐는데 또 여기서 또 3종목 정도가 올라옵니다. 나머지 또 계속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팔고 교체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서도 또 1종목 정도가 올라옵니다. 나머지 다 물려있어요. 그러다가 이것까지 교체하고 나면 20종목 다 물려있는 겁니다. 싸그리 물려있어요. 처음 물려있는 건 답도 없어요. 80%, 70% 손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런 계좌를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이렇게 당연히 돼요. 그래서 종목이 많으면 안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많아도 5개 이상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익권에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매도하지 말고 여러 번 매도해라 라고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갈 때 늘리고 올라갈 때 줄인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나요? 뭐 저항선이라서 그런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런가요? 전고점이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게 어디에 좋다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정신건강 정신건강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가라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는 사람은 전세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요. 올라가고 있는 주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잘 파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여기다가 군수를 떠요. 수익 나고 있는 사람한테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이거 어디까지 갈 겁니다. 지금 파세요. 누가 군수를 떠요. 여기에 군수를 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했으면은 매도하면 되고요. 내가 만족하지 못했으면은 매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있죠. 아니 근데 여기서 만족이 어느 정도 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팔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이럴 때 뭐 해라? 이럴 때 뭐 해라고요?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는 팔지 말고 반만 팔아보는 거예요. 반만. 반만 팔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만 팔았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반이 이렇게 수익을 좀 더 주고 있으니까 됐다. 아쉽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싶고요.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아휴 어제 그래도 내가 고점 라인 때 최고점에 그래도 좀 반은 팔았네. 아휴 그래 됐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감정적으로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어찌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씨 더 살까 어찌할까 아이씨 어제 팔았으면 얼마를 벌었는데 아이씨 억울해서 못 팔겠다 하다가 또 물리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때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분할 매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다치지 않도록 분할 매수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팁을 드렸어요. 무료 강연 치고 너무 알차게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힌트를 잘 찾아내신다면은 그 어떤 강의보다 아주 알찬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칸 제가 드렸던 힌트들 칸부터 먼저 정해라 그리고 종목을 넘기지 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셔라 심리를 다치지 않도록 항상 건강하게 유지를 하셔라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오늘도 역시나 알차고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또 기업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는 비중 정했으니까 어떤 기업을 넣을지 어떤 기업이 좋은지 제가 또 알아내는 법 그런 것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려면은 또 열심히 제 채널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주식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